총리께서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은 20대, 30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SNS 공식 계정 메시지를 보면 코로나 4차 대유행은 2030 세대가 주도하고 있고 2030의 확산만 막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2030 세대 물론 사회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또 집중해서 모이는 그런 행사가 많은데 제가 볼 때 방역 실패의 책임은 무슨 특정 계층이나 세대에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국민에게 어떤 특정 계층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저희들이 표현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명히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결국은 정확하게 이게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활동이 많으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까지 통계가 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확진자 숫자가 딱 고순서대로 나옵니다. 20대, 30대, 40대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백신도 접종 안 해주고 우리한테 책임을 떠는 게 있냐는 그런 20대, 30대들에 대한 항해에 대해서 정부도 상당히 아마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백신이라도 접종시켜주고 지적해라. 세대 갈등 저장이 아니냐. 왜 20대에만 책임을 돌리냐. 이런 불만들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올라가고. 저희들이 표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활동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이 상황에서는 고충은 이해합니다. 네. 네.